여러분 지난 2019년은 앙동의 해였죠 문재인 정권에 신임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동지 여러분 여러분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미국 교포를 비롯한 전세계 교포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부 집회를 하고 거리 행진을 해가지고 강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2020 this year will be the year of victory to free innocent president 박근혜 2012년 올해는 제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승리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the year of stockdown 문재인의 김정은 dictators wrestling democracy and peace in korean pernishina 2015년은 20년은 또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문재인 김정은 정권을 타조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and also 2020 this year will be the victory to strengthen korea u.s alliance 2020년은 한미 덕분을 강화하는 승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검찰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미애가 누군지 아세요? 추미애는 북한처럼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라가 갖고 북한처럼 그리고 그 소유되는 정유권만 갖도록 하는 기상천외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토지대전을 회축하고 있는 그러면 만국적인 헌법을 이발하는 추미애는 사태라 그리고 원래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해가지고 안을 다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법무부 장관에게 하면 그저 한 몇 군데만 수정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사는 검찰총장은 완전히 박이저고리 합바디로 만들고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그 사람들이 제법대로 한 거 아닙니까? 검찰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정권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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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난 문재인 양권을 탐하는 우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Without freedom of innocent president 박근혜 and conservatives persecuted by 문재인 government, we'll never surrender, we'll step down 문재인 양, 김정은, and we'll do free industrial president 박근혜. 국민 여러분 태국시대 국민 동지 여러분 아무리 문재인 양권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주의자를 타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문재인 양권을 타도시키고 그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추를 할 것입니다. 이제 구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Free industrial president 박근혜 immediately 제압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강하라! 수답다운 문재인 앤 김정은 디테이토스 문재인 김정은 독재정권을 탕하자! 이번에 이란의 혁명수비자 사령관 부산한 권을 이렇게 공습으로 과감한 조치를 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감한 정신을 우리가 골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겁한 문재인 양권이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낭말과 폭언에도 비겁하게 말도 못하는 쏟아 빠진 문재인 여권을 탕하고 트럼프 정부의 강미동민! 강화제! 낙조! 파리시! 피츄라이어스! 임피칭! 인노소스 프레스 박근혜! 제압론 박근혜 대통령을 파악하라! 탄핵한 배신 세력들을 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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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태진! 문재인 태진! 조국 보석! 조국 보석! 추미애 태진! 추미애 태진! 감사합니다.